오늘 저는 남성분들에게 여자들의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의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행동과 특유의 기싸움의 문화가 얼마나 피말리는지 화끈하게 까발리도록 하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기싸움하는 그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필라테스인데 필라테스 환불하고 환불 비읍시옷이 되었습니다라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글을 보겠습니다. 이 한국 여자는 8월 12일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하고자 방문 상담을 했고 14일 수요일부터 수업을 받기로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8월 13일 화요일에 환불 요청을 했고 학원 측에서는 10%의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10% 내기 싫으면 소보원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주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았다면 10% 위약금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필라테스 하는 못 배워 먹은 여자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배짱 장사를 하며 10% 날로 먹으려다 결국 돌려주게 되었죠. 여기까지 보시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겠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불을 요청한 여자를 환불 비읍시옷이라고 저장해놓은 필라테스 한국 여자들의 행동이 들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환불자 한국 여자는 개빡친 마음에 소보원에 신고하게 되고 필라테스 강사 호소인 한국 여자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게 되죠. 본인들이 고의로 보내지 않았지만 일단은 사과하겠다고 기싸움하는 한국 여자. 문자 내용만 읽어봐도 한 여식 기싸움에 피가 말리는 느낌인데 저 환불자 한국 여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희 쪽도 좋지 않은 감정에 잠시 비읍시옷이라 저장했다 삭제했던 거예요. 라는 식으로 그제서야 자신들이 한 행동이 맞다 시인하는 한국 여자들. 재밌는 건 이 내용을 보고 한국 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단순 변심한 게 어이가 없다 위약금 왜 안 내는 거냐 니 인성 알만하다 욕한 사람만 아주 불순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하루 만에 변심한 한국 여자도 잘못했다는 한국 여자들의 의견도 아주 많다는 사실. 아주 필라테스하는 한국 여자들만 봐도 대한민국 여자들 특유의 기싸움 문화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1대1 필라테스하는데 맨날 당일 취소한다. 1대1 30회 끊었는데 원장이 저번 주부터 몸이 안 좋다고 당일 2시간 전에 취소한다. 어제는 저녁에 전화해서 안부 묻더니 오늘 2시간 전에 문자 와서 필퇴 못한다 하더라. 라는 식으로 원장이라는 한국 여자도 약속시간 2시간 전에 파토내는 건 기본에다가 이런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게 재밌는 내용이죠. 필라테스 1대1로 처음 해보는데 이런 경우 이해되냐. 앞타임 사람이 30분 늦게 왔다고 나보고도 30분 늦게 오라 그러고 자기가 어깨 안 올라가 수업이 힘들다고 파스 사오라 그러고. 수업시간인데 좀 늦는다고 기다리라 하고 퇴근 후 필퇴장으로 가는데 오늘도 수업 못한다 아프다 말함. 그래서 따졌더니 아픈 건 자기 잘못 아니라고 어쩔 수 없다고 웅행웅거림. 이라면서 필라테스하는 한국 여자들 개빡친다 말하는 한국 여자의 모습. 우리 여성시대하는 한녀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가 봅니다. 한국 여자는 원래 생리주기가 아니어도 한 달에 10번 정도는 급작스럽게 아파서 쉬어도 괜찮은 보룡인이고. 그 아픔은 여가부에서 공식 인증한 아픔이라 한녀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데 여성인권운동한다는 한녀가 그걸 이해 못해주다니. 여러분은 여자들의 이런 필라테스 기싸움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휴업 통제하고 먹튀하는 필라테스 94%가 여성이라는 이 내용. 필라테스 5회 차인데 나보고 물티슈 주고 기구 닦으라고 한 비싼 돈 주고 다니는데 왜 내가 기구 닦아야 해? 라면서 한국 여자들은 자기 돈 주고 다니는데 필라테스 강사를 위해 쩔쩔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여자들의 표독스러움을 보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필라테스를 보면 됩니다. 약속 시간에 지각하는 건 기본의 그 사실을 지적하면 기싸움하고 자신이 돈 주고 다니는데 남의 비위를 맞추고 신여짓해야 하는 한국 여자들의 문화. 오늘 저는 남성들이 모르는 여자들의 이런 문화를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헬스장 비용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필라테스 강사는 그냥 걸러라.